비전 스트라이커 알바텍 삼성 연결 깨신거 확인하고 백업을 갔는데 일부러 스태치가 다시 돌아와요 일부러 스태킹이 잘렸습니다 와우 리치 하나 더 추가로 잘 자라 다 끊겨 혼자 남았습니다 와우 엄청 흔들린데요 비전 스트라이크 선수들이 많이 픽이 바뀌었거든요 알기 선수가 원래 세이지였는데 레이지로 바뀌었고요 바나는 그냥 헤드 원캡 보겠다 대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이 사이트를 간다고 이미 연막에 들어가고 있거든 풀세팅이면 온다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제스트와 킹이 무단하게 먼저 클리어하고 나서 가야되는데 알비 4명 끊어놓고 에이 사이트 쪽에 스파이크 설치까지 맞춰놨습니다 알비가 마무리 무결정 플레이 떴습니다 로머신이 4대3까지 쫓아왔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알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옆에서 팀에서 그렇죠 나오자마자 이 크루가 나오면 그대로 만날 수 있어요 오우 클로까지 자 피스톨로 끊어냈습니다 1대1 자 이러면 설치만 못하게 막아주면 가능성은 있거든요 설치는 되겠는데 타이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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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치 바로 됐어요 자 이거는 오우 빠져나갔어요 자 맞췄드려요 이걸 노련하게 마무리 4대3까지 맞춰놨습니다 자 결국에 5대6까지 쫓아오는데 성공을 했으면 굉장히 어렵게 쫓아왔어요 그렇죠 무조건 자각입니다 알고 있을 거에요 시계 봐요 시계봐요 설치 됐구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리가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까 봤던 시간이 타이밍이 타이밍이 었네요 에일리 못잡았어요 아예atique 자 하지만 브릿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합니다 네 지금트로가요 지금트로 가야되요 지금트로다운 자 한꺼불될 때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대! 예, 꼬라 트레이드킥 계속 나오고 있고! 리치! 사실 공격체를 정말 유리하게 시작했던 건데 네! 진짜 필살이 뽑을 수 있어요 이거 AP 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봐야죠 이거는 자, 들어갔는데 구멍에 나있어요? 구멍에 나있어요? 야, 체스트! 사이트 안에 있는 브릿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탑에 세이지가 빽업이 왔어요 필만 홈도 남은 걸로 알거든요? 예, 겨로드 위쪽에 있으면 스택스가 측면에서 추각해! 예, 겨로가 2명 잘라내면서 결국에 한 번 더 막아냈습니다 10대 9로 비전 스트라이크가 아니 이번 라운드는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돼요 기가 없어요 아까도 봤습니다, 이미 줄 끊기 직전이에요 이거는 아, 너가 먼저 가봐 알비! 오, 봤어요! 알비! 아, 없습니다! 알바색 잘렸습니다! 야, 너무 침착한데요 알비? 네, 갑니다! 들어가자! 자, 이후에! 아, 좋았어요! 자, 이번엔 킬만드는지 가뿐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그러나요? 자, 알바색 알바색! 자, 과감하게 들어갔는데 트렌드 킬! 자, 난전이에요! 야... 바나! 이거 바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남은 게 10초! 스택스가 있습니다! 하나 밖에 없다! 얘 위치를 아는데 헤이븐 쪽에서 이틀! 합체로봇! 결국에는 이거 12대 12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근데 A에 왔거든요? A에도 합체로봇 있나요? 다 돌렸거든요? 네! 그땐에는... 우와! 자, 갑니다! 너무 큰데요? 남은 시간 40초에 네, 그냥 돌릴 수밖에 없는 게 네, 뒤로 돌립니다 좋거든요? 네 이번엔 미드로 갑니다 어, 미드 쪽으로 다서인원 들어와요 자, 글로우 찾고! 글로우 찾고! 예, 기다리고 있죠! 우와! 글로우! 자, 여기서 2명 끊고 끝났습니다! 네! 남은 시간 10초! 버티기만 하면 돼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자, 설치할 수 있는 시간에 열도 그렇게 없습니다!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가 결승 진출입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총을 쏘면서 왔었기 때문에 미드사이드 미드에 있을 거다 자, 그런데 있는 곳은 B입니다 근데 위치가 걸렸어요, 잠시만요 네, 돌켰습니다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펜티나 위치 좋아요 잘 넣었어요 자, 하지만 S도가 바로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2명! S도! 아하! 와! FA가 1라운드를 먼저 챙겨왔습니다 양쪽 다 이제 크레드도 없고 뭐라도 사가지고 가야되는데 또 살리면서 한 번 달리면 되는 거 같거든요? 살리는 거 한 번 볼만 하거든요 근데 다 걸렸어요 아! 첫발에 자, 억지로 가야되요 억지로 가야됩니다 예, 파즈X일 때는 구할까지 들어갔습니다 S도를 와! 타넥스가 2명째 헤븐 쪽에 하나 일단 숫자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놓은 길인데 거의 자, 내려왔습니다 와! 라키아 있었죠 제가 트레드 퀴즈 오! 에스퍼란자 아! 여기까지네요 에디슬 입장에서는 2라운드 박스 못 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B로 다 가나요? 자, 이거 또 준비하는 게 똑같이 생선박스 위에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이거 지금 도용이 가거든요? 이제 봤어요 그냥 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안자죠? 와! 이러면 문제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걸렸고 네, 기다리고 있는 프로스터까지 깔끔하게 잡혔어요 그냥 슥 들어와서 다 소리하고 다 돼요 자, 그래서 테넥스가 봤어요 어? 잡으러 가나요? 잡으러 가나요? 잡을 수 있나요? 오! 3명! 자?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리스트 입장에서는 세이즈 궁극기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드론 사운드 대개하고 있어요, 줌바 나오면은 자, 쏩니다 자, 나왔고요 근데 벽으로! 벽으로 막았어요 야, 이거는 다시 테넥스 자, 잘 버텼으면 시간 꽤 오래 벌어지고 있어요 에이를 한 번 더 가나요? 더 가나요? 기다렸다가 또 가나요? 때린데 또 때리기 제일 아프거든요? 근데 아 도림 테넥스도 뒤에 있었어요 야, 이거 다 쓸렸어! 테넥스! 무결점 플레이! 테넥스 그렇죠, 근데 양 팀 다 지금 7대 5면은 아, 할만하다? 그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에이 사이트로 돌리고 있고 들어오면 원웨이 터집니다 헤븐에서 같이 볼 수 있어요 원웨이 측은 좀 많이 놓치긴 했거든요 에이! 터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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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대 10 아, 이게 사정차의 리드를 우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FA입니다 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테넥스가 터뜩! 터뜩! 아, 야이 굳어요 아, 어떡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막 끝날 때쯤에 딱 보는 거야, 근데 있네? 잡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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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네? 자, 안 나오지 않나요? 어, 나오긴 나오네 여기는 나오네요 오, 나오 네 오, 야 근데 고음악이 고음악이 없어, 고음악 자, 들어오면제타가 재타가 안에 있었어요 칸콤 마치Ar Xavier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춤바와 S도 여전히 견고해 버티고 있습니다 사냐꾼의 분노 신에 참아 냈거든요 와우! 락이야! 한 명 남았습니다. 리셋. 자, 매칭 포인트. 위치가 더 걸렸어요. 네, 맞았어요. 한 대 맞았고. 남은 차이가 45! 와우! 잡았어요! 둘까지 이겨!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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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아니! 지금 마우스 집어 던졌어요! 이글 세이브! 와우! 영웅이. 인생 경기 돼요, 인생 경기. 이제 영웅입니다. 자, 근데 전진을 나옵니다. 오, 오히려 전진을 나왔습니다. 에스파스다. 네, 신경절도로 위치 방금 됐어요. 머리까지! 와우! 줌바! 야, 이걸 쫓겨볼까요? 피사이기로 갑니다. 아직 모릅니다. 피해 많았다. 아, 하지만 스파이크 다운! 날씨 경한 게 피해 많다. 아, 네. 흩들어가요, 계속. 와, 권총으로 진짜 얄리워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이거는! 예!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FA의 공격으로! 네! 오, 센스, IB! 와우, 센스! 시콜! 야, 위기탈출, 넘버원! 없죠, 세이지가. 아, 이걸 바로 뒤돌아 싸말라키아가 마무리! 우리의 진짜 엔트리는 폭팔봇이다! 피스톨 라운드 깡패죠, 이거는? 그렇죠. 아,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아, 제스트도 끊겼네요. 세이지를 기용함으로써 수비 때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근데 약속이 이라였을 뿐이고 이번이 중요하죠. 그렇죠. 3라운드 깡패 언제든지 갈 수 있겠죠. 일단 시아차는 해놨습니다, 킹. 와우, 제스트! 와우, 제스트! 그래도, 트레이드 제스트. 제스트, 두 명! 자, 서로 교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우, 섹스! 섹스! 야, 세 명! 섹스! 자, 근데 비전 스트라이커의 힘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 얘 제스트가 5펄 들었습니다. 어, 이거 점진 걸렸어요? 오, 지하 이거 잡았습니다, 알비! 오, 잠깐만! 와, 알비! 와, 알비! 야, 마지막! 두 명째! 깔끔합니다! 알비! 나는 세이지가 싫다! 예! 알비! 와우! 알비가 A쪽을 완벽히 틀어막았습니다! 이 이름 레이즈 해야죠. 아아... 이게 맞습니다. 레이즈 해야 돼요, 이러면. 상당히 오퍼레이터인데 어딜 가야되지? 이런 생각에 많이 들 정도로 힘든데? 자, 위치 팍 되자마자 뒤쪽으로 뺍니다. 네. 역시요, 확보! 이게 넓은 공간은 못 가요. 2퍼라운드에서 게임은... 와우, 제스트! 제스트가... 앉아있는 엉덩이에 깔린 것 같거든요, 지금? 와... 근데 또 전진이거든요? 예! 와우, 젤타! 자, 이거 좋은데요? 귀여운 프렌즈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갑니다! 자, 사냥꾼의 분노! 자, 하나 잡으면! 자, 개방수왕이야! 겨우가 LB끝었습니다! 세차! 아, 내려가줘야 돼요! 아, 역시 타이밍이! 충량광! 자, 듭니다! 자, 듭니다! 7대5를 짐적이 됐어도, 리드가 되고 있어도, F에도 손이 암만치 않거든요? 이러면 2점 차 할만하죠? 그렇죠! 3점 깨지는 순간 위치 알아요. 이러면은... 그냥 뛰어야 돼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빼야죠! 빼야죠! 빼야돼요! 위치로 다 들어왔습니다. 스파이크까지 펄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라인 쪽에서 들어갑니다! 이 균열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큰! 다 맞았어요? 예! 자, 성공! 이후의 상황 봐야죠! 라키아 짜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패스! 네! 에스더는 패! 이게 하나가 롱이어서, 그쵸?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피해라! 화살 피해라! 자, 오면! 체스! 한 값 못 쳤죠! 어! 여기서! 이러면은 FA가! 와, 안되네! 시간이야! 이렇게 퀴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패배하면 바로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비전 스트라이커는 사용 보는 걸 알고 있으니까 B 사이트는 이렇게 자감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B 사이트는 리테크하기 그나마 쉬운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오포가 각을 좁히기 정말 좋은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B 사이트가 반대로. 네! 자, 진입각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서로 교환. 에스더도 없어요. 이제! 라키아! 와!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노련해요, 비전 스트라이커. 설치되는 순간 게임 끝나요. FA는 어떻게든 스트라이커 안 되게 막아야 됩니다. 네, 그 전에 막아야 됩니다. 네, 부족. 여전히 위기입니다, FA. 그렇죠. 일단 봤어요. 네. 자, 밀고 들어옵니다. 와! 이래서 핸드폰 중독이. 자, RB가 일단 라키아 틀어내는 성공을 했고요. 스택스, 스택스가 뒤쪽에서. 스택스 게임 잘 잡았어요, 이거. 언더에 그냥 약속이 있어서. 예. 와, RB! 되나요? 자, 드롭에서. 와우! 결국에 첫 번째 세트. 비전 스트라이커가. 1승을 런. 네, 결승전 두 번째 세트. 비전 스트라이커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커브보를 통해서 좀 이득을 챙기려고 했을 텐데. 그냥, 액. 강서 가자. 네. 근데 알고 있어서 줌바가 딱 붙어있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렸어요, 올라갔어요. 한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줌바가. 네. 한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줌바 일단 하나 끊어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RB가 마무리. 노료네요, 진짜 노료네요. 설치해야 되거든요? 네. 램프에 구멍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오! 자, 올라오는 이던대로 오히려 VS가 뜯어냈습니다. 여기서? 와우! 글로우가 지금 몇 명째 잡나요? 서로 피킹을 넣으면서 숙하고 있는데. 우와! 잘 잡았어요, 헤드. 되나요? 약올라요. 네, 계속 돌아줍니다. 시간만 끄면 돼요, 비전 스트라이커. 깔끔하네요. 점프. 시간만 늘어내지 못했습니다. 4대0입니다. 저 안에서 포탈에서 깜... 네. 자, 그러면... 아! 어, 잠시만요. 오! 킹! 정말? 설마! 와! 웬만하면 사실... 네. 4명 짜렀어요. 2명 남아있는 FA입니다. 지크스 마무리. 결국에 5대0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FA가 아직까지 한 번도 라운드 승리를 챙겨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스트가 중발을 끊어냈습니다. 운을 낼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커브볼이 램프에서 본인 눈 커브볼 밖에 없었는데... 야, 스택스! 여기서 하나 쏘라! 끝났어요. 이거예요. 야, 이거면 끝났어요. 7대0은 너무 큰데요, 이거? 너무 크죠. 이거... 약간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너무 클 거야. 이더니 진짜 숨통막히게 하는 게... 진짜 잘 돌리네요. 천천히 하나씩 전부 다 가져가고... 어, 이거! A 5인인 것 같다! 아니, A 5명인데! B를 갔어요! 무슨 꼬리잡기 게임인가요? 다 돌았어요! 급하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 보시면은... 빠져있어요, 아예. 스택스가... 네! 자, 오드와트에 킹이 다 잘랐어요! 3명! 이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8대0이에요. 방금 전에는 완전 사이트가... 장난 끝이라고 했거든요, 스택스? 예! 자, 이번 역시대는 램프 확인된다면은... 야, 와중에 에스토가... 끊겼고요! 하지만 라키아야? 라키아의 센스! 다 끊어냈고... 게스트? 나오면 설마? 아아! 오케이 스택! 자, 이러면! 1대1 있거든요. 1대1 있거든요. 그렇죠! 점프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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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아우! 아우! 오! 오! 아우! 자, 월샷! 누려보고 있습니다. 에스너! 에스너! 헤스너! 할만해요! 다 dread을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한 병 남았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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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티는요 어차피 물라방처럼 수락작용하겠다 마인드기 때문에 징크스 좋아요 알비 끊었습니다 오늘 했거든요? 만났어요 이거 봤어요 이거 스파이 캠을 살짝 무릎으로 찍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추가길 가져오면서 후반전 2라운드도 챙겨올 수 있겠습니다 FA 조금씩 다가가고 있죠 그렇죠? 아! 무결점 플레이! 저쪽 쇼티 달로란트는 자 비전 스트라이커 FA의 기세를 좀처럼 꺾어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 시야 차단해놓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 안쪽에서 잠시만요 네 알고 있어요 조금씩 빠지면서 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양쪽에서 수바라키야 이번 라운드 치면은 어? 알비 잠시만요 여기 제스트 야 알비 와 퀴즈 제스트 알비 제스트 알비가 결국에 자 다음 스웨이는 쓸어 담으면서 10대 7로 다시 한 번 FA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틱스는 좀 뒤에 돌아가는데요 자 이게 삐롱 전진인거 자 여기는 오 몰라요 와 잠시만요 스파이크 커버볼까지 와 와 스틱스 스파이크 확인했구요 자 그래서 세이지가 스파이크 연결부인고 확인했기 때문에 1장씩 네 2대4 라키야 아 빛쪽으로 5쪽으로 5쪽으로 할 수 있나요? 설치는 되거든요 네 베스트 라인 쪽으로 백업이나 도우고 있어요 와우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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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는 와 와 킬 다쳤어요 야 이걸 내가 추적자다 와우 거의 다 왔죠 네 거의 다 왔어요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FA가 여기서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든 분명 해야되거든요 일단 영혼까지 끌어다가 위브는 했습니다만 여기는 가디온이에요 네 이거 모를거에요 예상 안될거거든요 글로우가 여기 올라갔다가 없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이거는 이거는 다 봐 이러면은 여기 클리어됐다 생각할거거든요 네 없다고 생각할건데 자 하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소병 마무리 부결점 플레이 400아웃은 비전 스트라이커입니다 와우